다 끝났네요. 자, 오늘 배운 건 총정리 들어갑니다. 간단해요, 배운 건은. 생각해봅시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웠고, 여러 가지 4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웠습니다. 볼까요?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fx이꼴 0이 있습니다. 우변이 무조건 0인데, 이퀄 0이 돼야 돼. 그때 fx가 3차식, 4차식이야. 이렇게 3차식이꼴 0이면 3차 방정식 4차식이꼴 0이면 4차 방정식 그럼 이렇게 3차, 4차 고차 방정식을 풀면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을 해요. 풀려면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는 4차까지만 따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5차는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교과세 밖에 개념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무조건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목수를 구한다. 뭘 가지고? 존재제법을 가지고. 복잡한 건 뭐 한다? 치열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특수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 특수한 건 뭡니까? 상반방정식이 있습니다. 인수정리가 안 먹히는 게 있다고. 그죠? 그거는 상반방정식만의 특수한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양면을 똑같이 x로 나누는 방정식, 특수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3, 4차 방정식의 풀이의 원리는 인수분을 했어. 그럼 a 곱하기 b가 0 되면 a는 0 또는 b는 0. 이건 2차 방정식의 풀이할 때 했었고. 그다음에 a 곱하기 b과 c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입니다.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0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인수분해했어?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0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원리 갖고 방정식을 풉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인수분해하는 원칙이 인수정리인데 인수정리가 뭐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목수를 구하러 주는 겁니다. 뭘 가지고? 조립제법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인수정리가 뭐냐? 앞에서 배웠어. 당황식 f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이럴 때 이 x믄스 알파를 저 fx에 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수를 곱해주고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인수가 되는 거야. 1차식의 인수. 인수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0대로 x값 알파를 대입해주면 알파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대는 x값 알파를 찾는 거야. 0대는 x값 알파를 찾는다고. 그걸 가지고 목수를 찾기 위해서 목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목수를 찾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목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다음에 인수로 갖는다. 인수나 약수나 똑같다. 기억나시죠? 이런 전체적인 의미를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공통부분이 특수한 방정식입니다. 공통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은 복잡하잖아요? 공통부분을 치환합니다. 치환하는 인수분해. 그렇죠? 끝난 겁니다. 복이처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x제곱을 한 문자로 치환하든가 치환해서 안 되는 경우는 a제곱 빼기 b제곱글로 바꾸든가. 알겠죠? 이렇게 해봤고 상반방정식은 이건 특수합니다. 이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0대는 x값을 대입해서 없어.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서로 상반됐어. 그러면 뭐한다? x 제곱 안한다. 소수형 쓸 때는 x가 0이 아닌 조건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응? 됐죠? 그래서 x 플러스 x를 x로 치환한다. 그래서 풀어. 그래서 다음 얘를 풀어서 다시 양변의 x를 곱해서 x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됐죠? 여기까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언 쨍쨍 내린 햇빛 아무리 내릴 줄여도 불꽃을 태울 수 불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 햇빛은 아무것도 태울 수가 없다. 수학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